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다 오토 판매사 되시는 분들만 한 2700여 명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사실 오토 판매사 쉽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쉽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가 첫 번째 직급이죠 첫 번째 직급인데 사실은 로얄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치면 사실 오토 판매사가 한 400 정도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4,500 정도 그러면 실제로는 수당면에서 보면 한 10분의 1밖에 지금 못 온 거죠 그런데 사업 전체 이렇게 진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5천 고지까지 가는데 절반 정도는 이제 넘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콩이 한 바퀴 구르나 호박이 한 바퀴 구르나 한 바퀴 구르는데 힘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과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천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7만 원도 받다 14만 원도 받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다 모아봐가지고 100만 원 받다 200만 원 받다 이렇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상당히 흘러서 이제는 400, 50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이렇게 굴렀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구르면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500에서 한 바퀴만 더 구르면은 천이 되고 천에서 한 바퀴 더 구르면은 2천 되고 2천에서 한 바퀴만 더 구르면은 4천, 5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절반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이제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토판매사까지만 오면은 대부분 로얄그룹까지 시간 지나면 이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끄러지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은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도달을 해 있고 지금 물론 뭐 몇 년 만에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만 좀 지나면은 로얄 마스터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가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됐을 때 성공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갔을 때 그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 자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로얄 마스터가 됐을 때 존경받는 로얄 마스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버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아 그럼 어때요? 그게 그 성공이 온전한 성공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얄 마스터가 됐는데 성공자가 됐는데 정말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정말 될 사람이 됐다 아 그분이 된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다 내가 된 것처럼 기쁘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널널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손해 볼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똑똑하고 영리해서 절대 손해 안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게 아니고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치고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를 볼 줄 아는 거 이게 놀러란 마음, 너그러운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스폰서 좀 잘못 만났어 내가 손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손해 안 봐야 되니까 똑똑하고 후원 잘해주는 스폰서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손해 보고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더 빛나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치렀던 대가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몇 배로 더 존경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가 유능하지 않고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능한 스폰서, 똑똑한 스폰서, 마음씨 좋은 스폰서 만나가지고 다 도움받고 그냥 고적 컸어 그러면 그 성공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널널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라인, 좋은 그룹,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룹에 속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그룹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그룹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냥 좋은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묻어가지고 갔어 그게 어디 진정한 성공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는 그룹이 좋지 않으면 내가 좋은 그룹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좋은 라인에 가야 된다 좋은 그룹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바보들이에요 우리 라인이 더 좋은 라인이다 우리 그룹이 더 좋은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몰이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나쁘지만은 몰이까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 애터미는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나 유니레벨이나 매트릭스 방법을 쓰지 않고 바이너리 시스템을 썼느냐 바이너리 시스템을 쓴 이유는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예요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능한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어요 슈퍼맨들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니레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리더들이니까 용어나 조금 알아놓읍시다 그냥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시고 그냥 내 밑에다가 달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다는 거 이런 거를 유니레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매트릭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2집 매트릭스, 3집 매트릭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2x12, 3x9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두 줄씩 나가는 것을 2집 매트릭스라고 그러고 세 줄씩 나가는 것을 3집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두 줄씩 해서 12단계까지 채우기를 하는 거 이게 2집 매트릭스고 세 줄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채워나가는 것을 3집 매트릭스 9단계까지 채워나가는 것을 3집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다 자기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9단계까지 채워 이 사람이 다시 독립을 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유니레벨이나 이 매트릭스 방법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니까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브레이크어웨이 방법이에요 이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대개 그룹장이 되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나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나가는데 그럼 유니레벨하고 똑같냐 그런데 유니레벨은 이걸 롤업시켜가지고 독립시키는 것이 없고 브레이크어웨이는 이거를 매출이 얼마 이상 되면은 그 그룹을 독립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독립된 그룹의 숫자에 따라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도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도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도 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도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독립그룹이 3개냐 6개냐 5개냐 12개냐 18개냐 24개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만 PV를 할 수 있는 그룹을 6개 9개 이렇게 만들려면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지요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몬드 아니 우리 판매사 되는데 200 얼마예요? 250만 250만짜리 둘 만들어가지고 지금 겨우 판매사 됐잖아요 그렇죠? 네 250이에요 이거 250 250 둘 만들어가지고 한 달 했더니 얼마 벌어요? 네? 한 달 하면 400 벌죠? 200 200 벌죠 200 이렇게 벌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만 단위 천만 단위 천만 단위를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매달 해볼만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250짜리 둘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천만짜리를 24개를 만든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요 그럼 한 달에 10억 이상을 받아요 연간 몇백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당 상한선 딱 정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애터미에 있으면 손해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만 단위를 뭐 9개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독립을 시킬 수가 있다 12개도 독립을 시킬 수가 있다 하시는 분 그럼 거기 가서 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 슈퍼맨들은 그런데 이 슈퍼맨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책도 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써요 그냥 그것도 몇 권씩 써 그리고 하여간 지금 예를 들면 애터미 속세스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원데이 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자기가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다 돌려야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처음부터 만든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슈퍼맨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슈퍼맨들은 여기 예사에 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줄만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여기다가 리쿨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이지 마 컴퓨터에서 안 붙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 두 사람한테 누군가에게는 내려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더불어 가요? 지 혼자 가요? 지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건 더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옆으로 늘려야지 이 밑에다가 내려주면 여기는 커지는데 자기는 안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갈 수가 없어요 개인 능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자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능력 없는 사람이 둘이 왔어 어떻든 이 사람이 리쿨팅을 하더라도 절대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고 이리 붙이든지 이리 붙이든 뭐 요 밑에다 붙여주든 어떻게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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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 붙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밑에를 도와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민이 있으면 밑에를 도와라 더불어 살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할래요? 알아서 뛰실래요? 여기 와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이 사람은 다 주고 나면 손해냐 손해예요? 아니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손해를 안 보고 더불어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마이너리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수당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애터미는 수당이 안 된대 PV가 적어가지고 바보들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매출의 35% 이상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지금 34. 몇 프로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거의 35%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앞으로 이거는 좀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쌀 같은 거 물 같은 거는 35%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PV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BV도 있죠 그렇죠? 이 BV의 35%가 나가도록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매출액의 35%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으로서는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있죠 그러면 다른 회사가 우리 보고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니네는 얼마 주냐? 니네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50% 준다고 하면 바로 고발하면 되고 그렇죠? 35%만 걔 못 주는 거예요 이 35%밖에 못 받을 때는 이 파이가 이게 이만해서 35% 받는 거 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35% 받는 거 하고 어느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이게 커지려고 그러면 제품 가격이 비싸야 될까요? 싸야 될까요? PV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싸야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PV 올리고 가격을 같이 올려 그러면 이 파이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죠 화장품 이거요? 6종 세트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100만 PV 줄 수 있어 가격은 110만 원 좋잖아요 부가세 딱 빼고 100%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반만 팔면 양쪽으로 두 개 반씩 다섯 개만 팔면 판매사 좋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두 개 반 양쪽으로 해서 다섯 개가 남한테 팔려 나가서 내가 200만 원씩 수당을 받으면 그거야 좋죠 그런데 이거를 110만 원에 팔면 다른 사람이 사요? 내가 사요? 내가 사요? 저기 거 서 저기 카드로 긁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수당받아 이게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7만 6천 5백 원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7만 6천 5백 원에 팔아 그냥 이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만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36만 원에 판다고 칩시다 36만 원에 그러면은 36만 원에 팔면은 여러분 팔기는 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36만 원짜리 한 개 파는 거 하고 7만 6천 5백 원짜리 다섯 개 파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36만 원짜리는 팔아놓으면 자동 구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7만 6천 5백 원짜리는 팔아놓으면 자동 재구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것도 한 개 팔고 이것도 한 개 팔았어 그런데 요게 매달 재구매가 들어왔어 그럼 1년에 몇 개 팔아요? 12개 자 이거는 한 개 팔았어 힘들게 팔았어 한 개 팔고 재구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1년 12달 지났는데 한 개 그렇죠? 매출 면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이거 36만 원에 한 개 팔면 36만 원이고 이걸 7만 6천 5백 원짜리를 12개 그냥 자동으로 나가도록 하면 80만 원, 90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피부가 낮더라도 가격은 낮춰야 돼요? 안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서 오토 소비자가 나와야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밑에 파트너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토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단계판에서 잘못 배워온 그 머리통들을 가져온 친구들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피부이 낮아가지고 돈 안 되네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내가 힘들었던 것이 피부이 낮아서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힘 쪽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피부이 많은 데로 가 그래가지고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인데 몇십만 원씩 하는데 피부인은 왕창 줘 그러니까 카드 꺼내가지고 긁어 친구 보고 가져가지고 또 돈 벌자 그래서 네 카드 꺼내가지고 긁어 이 짓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해왔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꾼 게 애톰이에요 그래서 피부이는 공짜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이 싸고 좋아가지고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피부이는 공짜로 생겨야 돼 피부이가 절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오면 안 한대 물론 자기 쓰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 주던 거를 이쪽으로 돌린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톰이 때문에 추가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 쓰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이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컴퓨터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좋은 라인 좋은 그룹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도 머리 나쁜 멍청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좋은 스폰서 있을 수 있죠 좀 잘 후원해 주는 그런 라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입에서는 좋은 그룹이니 좋은 라인이냐 하는 얘기가 입 밖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죠 이쪽 라인이 정말 좋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잘 돼 자 여기는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스폰서 마음씨가 좀 나쁜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양쪽으로 잘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서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더 잘 되고 더 안 되는 라인이 분명히 생겨 안 생겨요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라인 사람들이 이리 다 오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야 좋은 라인에 가야 성공한다더라 좋은 스폰서 만나야 성공한다더라 옮겨다니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좋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이리 가 그럼 이 사람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 또 라인이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잘 안 커진 라인이 있어 또 어디로 가요? 좋은 라인으로 가 이거는요 집안 전체가 망조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좋은 라인 좋은 그룹 얘기가 나오면은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로얄 마스터 되고 성공자 되실 거죠? 그럼 여러분 성공자가 됐을 때 분명히 한쪽 라인은 더 잘 되고 한쪽 라인은 더 안 되는 소실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사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또 여기도 이렇게 한쪽은 엄청 커졌는데 여기는 또 저거 그럼 이쪽 사람들이 우리 다 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이너리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컴퓨터에서 막을 수가 있느냐 못 막아요 그걸 막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2집 매트릭스 3집 매트릭스 딱 채워나가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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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가지고 쫙 채워나가자 그래서 다 같이 벌자고 했는데 아무도 돈 되는 사람 없어가지고요 이거는요 몇 달이면 다 끝나요 지금까지 속 달도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바이너리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것도 N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켜 놓은 애터미 마케팅 진입비 유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유지되는 대중명품 전략에 의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케팅 프랜을 가지고 매출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케팅 프랜 자체는 매출을 유도할 만한 힘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제품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통하고 순수하게 경쟁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라인 찾을래요 아니면은 더 좋은 라인이 설령 있더라도 입을 꼭 다물래요 우리는 절대로 더 좋은 라인 더 나쁜 라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좋은 라인만 여기 저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참석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폰서가 돼서 부지런히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참석만 시키면은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도 이만큼 잘 갖춰진 성공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회사 비즈니스 해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이만큼 잘 갖춰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트너 중에서 최소한 두 명 두 명은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딱 두 명만 잡고 하다가 한 명이 나자빠지면 어떡해요? 이분이 알아 마음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당신 승급하려고 하면 나 직급 안 맞춰주면 당신 못 가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재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밑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다가 몇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몇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타를 몇 사람을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네 명이든 이렇게 잡고 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명만 가면 나는 승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눈치 살살 보내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는 승급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저는 오직 파트너님만 걱정하니까요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꼭 승급하도록 하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직 파트너님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은 아따 나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면서 그걸 막 표정에 다 나타내 버려요 그러면은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이렇게 밉살을 부리는 파트너가 있더라도 속으로는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지만은 내한테 은근히 물고 늘어지면서 뭘 후원 안 해주나 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파트너님 성공하셔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그리고요 저는 승급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는 오직 우리 파트너님들만 걱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격 아시겠죠 그런데 인격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 이번에 갈라는데 어떡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고 당겨주고 요직거리들 하고 자빠졌어요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널널하게 잡고 가야 내가 이 뒷다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뱀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만 잡고 어떻게든 둘이 잘해보자 하고 갔는데 여기서 나자빠지면은 그냥 원망하고 시비하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나자빠지는 거 이거는 순전하기는 한데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나자빠지더라도 나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순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한참 해줄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센터에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다양한 분들이 와서 자기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업으로 뛰면서 밤낮없이 출근하면서 밤낮없이 뛸 수 있는 사람 거기에도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사이즈 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세미나에 못 오지만은 세미나에 잘 안내만 해주면은 그분들이 와서 내 파트너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나는 시간 날 때 후원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생활비는 해결되신 분들이 더 여유돈이 필요해서 여유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사람들이 밤낮없이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센터에서 여기 센터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센터에서 사업을 권할 때 파트너들을 이렇게 리드를 할 때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라고 막 강요를 하면은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해서 좀 쉬려고 하는 분은 출근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버려요 아이고 여기도 출근 나 안 해 이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에 맞춤형 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센터피를 보려는 욕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센터는요 센터피가 욕심나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분리해서 나갔던 팀치고 별로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정말 뭐 센터가 커져가지고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두 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나눠지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잘 되고 하는데 이런 경우죠 센터장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센터 내놓고 몇 달씩 막 1년 2년씩 센터피 적자 나가면서 쫙 키웠어 그런데 이쪽 한쪽 라인이 잘 커지고 이쪽 센터장이면 소실적은 좀 적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센터피가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쓰고도 200만 원은 남겠네 그런데 내한테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많네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을 해가지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 센터를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센터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기는 리더가 없어가지고 헤매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개가 다 꼴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센터피는 결코 돈이 안 돼요 센터피는 제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센터장 마음대로 써야 돼요 적자가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적자 나고 기준이에요 이게 이익이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홀라당 다 가져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우리 센터장님 너무 어려우니까 적자 나는 거 나도 좀 같이 도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좋죠 그거는 괜찮아요 또 이 센터장님이 내가 센터피가 좀 남는데 우리 센터 움직일 때 버스비도 좀 대고 간식도 좀 대고 남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그 돈 가지고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불이웃도 도와야 되겠다 그거는 이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누구 책임? 센터장 책임 이익이 나더라도 센터장 아시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응용 부분인 거예요 응용할 수 있어요 또 같이 돕다가 어떤 분이 적자가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다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빠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같이 도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절대 돈 된다고 생각하고 센터피로 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요 센터장이 홀라당 다 먹고 있어봐요 센터 깨져요 센터피 얼마 나온다는 걸 센터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죠 그런데 센터장이 그거 다 홀라당 다 먹고 있으면요 그 사업이 깨져버려요 왜? 아니 우리 센터장이 센터피가 이만큼 나오면 뭣도 좀 해주고 뭣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센터장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요 다 깨지게 돼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지면 이제 센터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센터피는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특히나 센터 하면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투자를 시켜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시켜 그래가지고 했던 센터치고 내가 제대로 되는 센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게 센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 끊고 지가 나가서 차려 그러다가 여기하고 싸우고 난리 치고요 결국은 일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수당만 돈이 되지 센터피는 절대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센터피를 목적으로 해서 센터를 나누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해나가면서 회사에서 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만들어놓은 기준을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회원이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CS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콜센터 있죠? 콜센터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앞에 써놓은 말이 있어요 그 콜센터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회사를 대표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객과 한 약속은 회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 고객들 중에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건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규정을 정할 때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샵을 내지 말아라 센터를 가능하면 1층에 내지 말아라 그 기준은 뭐냐면 거기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회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소개했던 사람에게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도 해야 되고 귀찮아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 여기 와서 그냥 사면 금방금방 사고 택배 안 기다려도 좋으니까 그 가게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게는 일시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부 그런 가게들을 차리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게를 안 차린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그리고 가게가 많아지면 결국은 과당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게세만 나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 불보듯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진열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골목에는 2층이나 3층, 4층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1층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진열 판매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 1층이 다른 데보다도 엄청 가게세가 싸게 나왔어 그럼 회사에서 허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규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다 만족시켰더라도 센터의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하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운수첩 한번 읽어보세요 센터에 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경우예요 1층이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1층인데 진열 판매를 안 해 그리고 그 가게가 싸 보니까 그럼 어때요? 허락해 줘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는 회사가 전권을 가지고 응용을 해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회원이 노려야 되는 이익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줄이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이 행정편 위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허용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허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응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손해 안 가고 이익만 가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1층은 안 된다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사는 어떤 규정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한 쪽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회사가 종해놓고 왜 규정을 위반하느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는 결정이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원 전체에게 손해라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 결정이 회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하면 회사는 51대 49로라도 51을 선택하는 것이 회사가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양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을 하신 분들이고 조금만 있으면 큰 리더가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인 뺏겼다든가 누가 뺏어갔다든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무림에 고수들이 딱 모여있는 도장이 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 도장에 이 무술 도장에 수련생이 이 고수한테 딱 와가지고 아, 사부님 저 나갔다 가요 저쪽 도장에 있는 애들이 나를 엄청 때렸어요 이러면은 그 고수가 다른 도장에 가가지고 야, 내가 왜 니네 수련생 때려 그러면서 가가지고 폭수를 해주겠어요? 고수는요 자기 도장에 있는 고수련생을 뒤지게 팰 거예요 등신같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냐 제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등신같이 왜 뺏기고 다녀 창피하지도 않아가지고 내한테 얘기하나 여러분들은 애터미에 정말 이제는 네트워크 마켓든 게 고수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면은 그런 말은 그냥 입 밖에도 못 내게 해야 돼 야, 우리 팀에서 누구 뺏겼다는 말 나오면 절대 안 돼 그 창피하게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뺏어간 측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골치가 아팠는데 데려가 주셔서 정말 고맙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못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요 좀 좋은 사람도 보내줄게요 요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좀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업이고 애터미라는 기가 막힌 세계적인 회사의 지금 중견 리더고 앞으로는 최고지급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한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뺏겼다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정말 내가 잘 챙겼으면 가냐 이거예요 전부 내 탈시오, 내 부족이오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연말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고수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그래서 더 파트너들을 더 섬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 산하에서는 다른 쪽을 넘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내가 막 나만 졸졸졸 널 따르도록 그냥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요 가끔 좀 빠져주는 게 좋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끌고 가면요 그 중에 나중에 말썽꾼들이 가끔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고민이 돼 내가 사람 없던 시절에 아쉬워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붙들었는데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조직 안에서 분란은 분란은 다 일으키고 미운 짓은 미운 짓은 다 해가지고 진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나가 주는 거 있잖아요 아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은 넘쳐요 여러분들 로얄 대박 사람은 넘쳐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 키울 때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냐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키워야 돼 여러분들 리쿠리팅 할 때 배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악착같이 넣지마 빼버려 성격 더러운 애들 빼버려 성격 좋은 사람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성공하는데 왜 성격 더러운 애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평생 속성냐 이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이 사업은 놀놀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성공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넘칠 때 옆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영 껄짝지근한 사람이 계속 여행 같이 다니게 돼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그냥 오지 마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돈 돼서 가는 것 같으면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기분 안 좋은데 계속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빼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빠져나가겠어요 판단력 없고 성격 더러우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오신 중간 리더분들 로얄 마스터 되실 때까지 여러분들 쭉 매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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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